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위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을 벌모로 한 위사들의 슈퍼 갑질 위사들의 철밥통 지키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대 정권이 위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위사들의 강력한 집단 휴업 위사들의 강력 파업에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 정권이 못했다면 또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위료계가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분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무려 90%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죠 과연 의사들의 이런 슈퍼 갑질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위료계를 박살내는 강력한 카드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위료계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사들의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윤석열 정부 의사 면허 발급 시 윤리교육 필수 후 발급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의 수십 년간 이어오던 강성 불법 파업을 법과 원칙 무관용으로 박살낸 분 아니겠습니까 정부 의사들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위협 의사들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의사들이 발칵 뒤집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사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위사협회는 위사 인력이 부정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강력 반발했고 또한 위사들 역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독재가 그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위사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사들의 음주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위료법 시행령 개정검터를 끝냈으며 곧 발표할 예정 또한 음주 수술을 한 의사들에게 강력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의지를 필요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위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 진료와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의사들의 음주 진료나 음주 수술에 대해 강한 법의 잣대를 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음주 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얼마 전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올해 1월 12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위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료법 66절을 보면 위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 진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 진료가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처벌마저도 흔치 않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위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합니다 복지부의 이번 우지는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음주 수술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강하게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우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위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무 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위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의사는 법적 제재보다는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 위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없다라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충격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의사도 윤석열 정부가 연일 의사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들을 꺼내놓고 있으며 이제는 의사들의 음주, 수술, 금지시켰다라는 독재 전공과도 같은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료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위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에서조차 이미 퇴근을 했거나 당본이 아닌 의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에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위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한 병원에서 교수 2명에서 3명이 번갈아 가며 밤샘 당직 군무를 서는 경우도 빈번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 위료계와 필수 위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한 위료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화물차 운전기사의 반주, 운전도 포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 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수술과 음주 운전이 다를 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성호 변호사는 그동안 위료계에서 횡행하던 음주 수술 그 이후에 사고가 나면 음주 수술을 한 위사 구하기에 열을 올렸던 병원들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든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환자들을 지키고 또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음주 수술을 못하게 강력하게 우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연일 강화되는 의사들을 압박하며 강화되는 정책들의 법조계에서는 반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윤 정부, 위대 교육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 필수 도입 검토 위과대학 증원의 반발에 전공이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향후 위대 교육이나 위사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공이 이탈을 계기로 앞으로 위사 면허 발급을 할 때 윤리 교육을 받아야 발급을 한다든지 위대 교육에 윤리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인성 교육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세계위사협회도 환자 생명원 지키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돼 있다라며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나가고 중환자실에서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나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위대 윤리 교육을 필수 받아야 의사 면허를 발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들 곁을 떠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전공이들과 의사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의사들의 윤리 정신이 망가진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의사들이 환자보다는 오로지 본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또 불법 파업을 하면서 오로지 철법통 지키기에 급급한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는 직시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의사들의 윤리관을 세우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